돌아오는 주일은 대림제 3주일이자 자선주일입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유경천 주교는 자선주일 담화에서 우리 모두의 사랑 나눔인 자선을 실천하는 일상을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자선주일 담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복음 10장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유경천 주교는 자선주일 담화를 통해 자선은 단순히 물질적 배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선은 회계의 표시이자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느님 자세히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때 회계의 징표가 자선이라고 유주교는 강조했습니다. 유주교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다가가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강도당한 이웃을 자신과 가족처럼 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은 분명히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유주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큰 불편과 고통을 겪은 한 해였다면서 이로 인해 극빈층은 늘어나고 부자들의 재산은 늘어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무료급식소가 문을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시원 거주자들이 몇 배나 더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 홍수 등으로 농사를 망친 농민과 자영업자 등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참으로 많다고 전했습니다. 유주교는 자선의 보람과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 행복이자 하느님의 선물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자선을 하늘에 마련한 보물로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주교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신의 자선을 숨겨두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대열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